장세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멘 네 오늘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떡은 많이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날씨도 많이 수그러졌죠. 오늘 제목은 가인과 아벨 2예요.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 첫 번째였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자기와 그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어떤 결과가 왔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요. 그냥 평범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아벨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 화가 났어요. 질투심도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가인은 지금 모든 사람을 대표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벨은 누구의 대표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벨이 되어서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인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가인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하여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메오드는 굉장히 크다. 매우 많다. 대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한 것이 엄청나게 분한 거예요. 엄청나게 분한 거예요. 그다음에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서 안색이 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얼굴이 변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했다. 변하니 라고 하는 단어가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글로 보면 그냥 얼굴 색이 변했다. 환한 얼굴로 변했다. 이 정도로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얼굴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얼굴이 떨어졌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얼굴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이게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머리를 숙이셨다고 그랬죠. 숙이시고 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말씀하셨죠? 그게 머리 둘 곳으로 갔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머리를 떨구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가인 스스로가 머리를 떨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미가 다른데 이게? 가인은 스스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가인은 스스로 죽은 거라고요. 그걸 안색이 변함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연합해서 죽고 함께 살아나지 아니하면 스스로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인이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가인이 지금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여우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상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럼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여우와 하나님을 보시면 여우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우와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색이 변하고 이렇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7절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여기서 선은 토부가 아니에요. 토부라는 낱말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야타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야타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언뜻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가인아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지 말고 선을 선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선하게 살면 너도 아벨같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단어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선은 토부가 아니고 야타부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즐겁고 기쁘다 이런 단어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였었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대면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곱이 장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의 길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그 말을 지금 기억해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그 은혜를 베풀리라가 야타부예요. 그게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타부 선을 행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 선은 은혜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너 안에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 그걸 야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니? 그런 얘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이 네 안에 있는 거 맞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낫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냥 얼굴을 이렇게 민망해서 이렇게 떨궜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든다라고 하는 거 이 낫을 든다 이것은요 일으켜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가로로 누워있는 거예요. 시체에요. 허물과 지혜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면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그 위로 하늘로 똑바로 세워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왔다면 네가 십자가에서 똑바로 세워진 자가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거반 죽어있는 그 낙은혜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의 그 거반 죽은 자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그 은혜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 하는 말은 오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너희들 다 우리 눈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네 안에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서 똑바로 세워진 거야. 그러면 너도 낯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겠죠. 죄가 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최초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타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워 하마르티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건데 죄 죄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고보소에 보면 뭐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 들었죠? 그러면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요. 대답을 잘 하셨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 말씀을 축하하고 있지 않아요. 우와 말씀을 샤마르 가슴에 새기지 않고 있는 상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 참 너무 감사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낙지를 들지 못했다. 그 머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어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소에서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역시 그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행함 그 행함이 없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천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랬는데 이 죄 하타가 문에 엎드렸다. 이 문은요 페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린 통로 출입구 뭐 이런 말씀이 돼요. 문이죠. 그냥 말 그대로 문인데 그 문을 얘기했겠어요? 그 문에 엎드리느니라 어떤 상상이 돼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문에 죄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찾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거든요. 미가서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이 페타흐거든요. 지금 가인에게 한 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내 입의 문 이라고 했잖아요. 입의 문 그러니까 결국은 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체잖아요. 나의 실체잖아요. 그것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샤마르라고 단어를 썼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간직해라. 킵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이 누워있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덩달아 나온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거기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미가서에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문 입이라고 하는 문 안에 담고 있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가족과의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문의 죄가 엎드린다. 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너라고 하는 그 입 가인의 입이라고 하는 그 문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엎드려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엎드리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나바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웅크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일어서서 튀어나오려고 주둥아리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면 선을 행한다는 건 다 아셨죠? 그 은혜 생명의 은혜 그 진리의 은혜를 생명을 담고 있지 않으면 대신 너라고 하는 네 안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네 안에서 나오는 거 네 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우리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썩은 식체 썩은 뼈다귀 그럼 열린 거니까 열린 무덤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뭐겠어요? 악취죠. 악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악취를 품어내는 썩은 냄새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것은 테슈카라고 하는 건데 사무하다 그런 얘기예요. 죄는 너를 통해서 자꾸 내뱉으려고 할 거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릴줄지니라. 죄를 다스릴줄지니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무덤 속에 죽어있는 가인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건 가인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가 그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 거야. 그런데 영으로서 푸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몸의 행실이 니까 행실이 나쁘면 안 돼. 행실을 또 좋게 해야 돼. 또 그쪽으로 가기 쉬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그 자체 십자가에서 천연적인 자기 육신의 생명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 그 상태 에 있는 것을 몸의 행실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몸의 행실을 누가 죽여주는 거예요. 성령 영 영이 죽여주는 거라고요. 성령 푸뉴마 하교수 깨끗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죽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다 죽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노마서 8장 14절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 가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열린 열린 목구멍 열린 무덤 시체 썩는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악취요 거짓말이요 속인 거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은 아베를 죽이게 돼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처죽이니라. 여기서 가인이 아우에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말했다. 그 말한 것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그게 아마르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아마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아마르는 창조가 돼요. 말씀하시면 창조가 되는데 가인이 말하는 아마르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것 차이는 그렇게 나는 거예요. 똑같은 아마른데 가인이 지금 아벨에게 아마르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가인이 지금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르는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가인이 그것을 사용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짜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문자로 우리가 보잖아요. 문자적인 의미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이 나를 죽인다고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벨에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먼저 말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계획 쪽으로 한 거잖아요.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을 들로 유인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인이 우리가 다 가인이었잖아요. 가인은 이렇게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다고요. 그게 가인의 특색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계획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때 가서 해라. 내가 일러줄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인 우우 해라.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그렇게 생각을 골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가 계획해서 세우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끌려가든지 간에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계획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아벨에게 계획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둘로 유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함을 했잖아요. 모의를 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항상 이놈들은 모의를 한다니까. 그 일을 벌이기 전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나.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걸 없애야 증거가 소멸되잖아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처죽입니다. 그랬잖아요. 이 들은 왜 들에 있을 때 죽어였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생각해보셨어요? 왜 들에 있어야 되는 거지? 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성전 밖이 들이에요. 영문 밖이 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들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존재이 있어요? 들이 있으면 사람? 세상 사람? 사람 죽여도 못 끼지. 들 짐승. 들 짐승. 지금 아벨이 들 짐승으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영문 밖에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서 죽지 않으시고 영문 밖에서 죽어야 돼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에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재물을 이렇게 태운 거예요. 영문 밖에서. 예수 크리스도를 모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성문 밖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도 성문 밖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짐승이기 때문에 들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해골은 해골은 뭐예요. 그냥 죽어있는 뼈다귀 아닙니까? 그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다 했죠. 이제 10 다 했어요. 장수기 4장 8절 까지 말씀을 좀 다른 곳을 보면서 조금 연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는 좀 찾아보봅시다. 요한복음 8장 8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제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 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오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만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는데 왜 남자는 없죠? 현장에서 잡았는데 그 전화요.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늠을 하잖아요. 그럼 둘 다 죽이라고 했다고요. 그럼 이들이 둘을 다 잡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이게 항상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남자는 가상의 남자예요. 가상의 남자라고요. 없다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잡혀온 여인이 우리들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가 가늠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뭔가를 그리고 그들에게 묻기를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잘 안 보여가지고 내가 한번 읽어주시죠. 7절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하죠. 두 번씩이나 땅에 손가락으로 뭘 썼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뭘 썼을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해가지고 옛날부터 참 남자는 어디 갔느냐 왜 남자는 안 잡아왔느냐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두 번씩 그랬더니 그들이 가책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도대체 땅에다가 무엇을 썼으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을 때 가책을 느꼈을까 그 여인을 잡아오기까지 아주 입에 독이 잔뜩 품고 있을 그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났겠느냐 이거예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하나님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땅에 굽히다. 몸을 땅에 굽혔다고 그러잖아요. 이 몸을 굽혔다고 했지만 사실 머리를 굽힌 거예요. 머리 머리를 숙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숙였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고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 썼어요. 땅은 뭐예요? 땅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그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손가락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땅에다가 썼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에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쓰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판을 살짝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 맞네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시인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땅에다가 얼마나 글씨를 많이 쓸 수가 있으면 그 시간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뭐라고 썼는지 보고 가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시면 그렇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게 젊은이가 뭐냐면요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에스카토스 코트란데스 많이 들어봤죠? 넷돈 두랫돈에 두랫돈을 드렸던 그 여인 마지막 하나까지 드렸던 그 여인 그러니까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깨닫는 자 그들은 나중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마음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준수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사도바울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주님이 여인의 그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여인을 붙잡아온 그 군중들은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자신의 죄를 몰랐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죄가 아닌 걸로 알았다고요 그러면 그걸 어기면 뭐예요 어기면 죄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의 관점은 뭐냐면 항상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 생각적이에요 통념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죄를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를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잣대로 볼 때는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죄인이냐면 이 가늠한 여인이 죄인이 아니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죠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고발하던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말씀 뭐예요 너 이거 죄 아니야 그 말씀 이잖아요 너 가늠하고 왔는데 너 이거 죄 아니야 그 말씀 하신 거라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런 것은 원에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더 이상 죄가 너에게는 없다 이런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 그 여인이 왜 죄인이 아닐까요 분명히 율법으로 봤을 때는 가늠을 했으면 죄인인데 어째서 죄인이 아닐까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 로마서 7장 9절 말씀해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하면 어떻다고요 흠이 없을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시퍼럽게 살아서 그 누구죠 스테반이 죽을 때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다메색도상으로 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렇게 열심 분자였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였는데 정말 율법이 말하는 그 의미를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누구냐면 아까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그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기들은 의로운 거예요 지키면 잘한 거잖아요 어기면 못한 거잖아요 항상 그 기준으로만 살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지 그렇죠? 그런데 개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개명이 어느 날 자기에게 이르렀어 이르렀어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죄를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인을 붙잡아왔던 사람들 그들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니까 진짜 그 죄를 알게 됐잖아요 그들이 그 전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개명이 이르렀다는 것은 개명은 뭐냐면 그 껍데기 문자적인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건 사랑이거든요 그걸 개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개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걸 받고 보니까 율법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진짜였네 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껍데기만 알고 그대로 준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제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구원이에요 이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등장인물 중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군중들이에요 아니면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은 죄가 지금 폭로됐잖아요 폭로되어서 그 앞에 끌려왔잖아요 그게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었으니 이제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너를 고소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가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가늠 가늠이 진짜 가늠이 아니고 이 여인을 통해서 진짜 가늠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가늠자가 누구였냐면 아까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진짜 가늠자 였었던 거예요 반전 드라마죠 그들이 그들이야말로 영적 가늠자 였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남편을 두고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럼 노화서를 조금 더 봐요 거기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10절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개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개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어 보이는데 개명이 와서 자기 죄를 폭로시켰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죄의 삭순 사망이니까 그런데 나빠 보이는데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딱 봤을 때는 이것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라고 하는 그 행암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마치 잘 지키면 되는 것처럼 속였다 이거예요 그 죄라는 놈이 속인 거예요 속이고 어디로 끌고 왔냐면 진짜 개명으로 드러날 때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고 자기는 죽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개시로 인해서 율법 안에 우리가 다 갇혀 있다가 개시로 인한 그 믿음이 오기까지는 다 속고 있는 거죠 그 상태예요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나로 나를 그 빛가운데로 인도하는 몽악선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이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최종 목표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진짜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개명으로 풀어줄 거냐 율법으로 그대로 남을 거냐 우리 속에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다 의로우며 선하다 왜? 자기를 죽여서 새 생명으로 살려주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영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걸 구하시면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보던 8절의 말씀 8장 만일 내가 16절이에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에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자신이 판단하지 않는데 근데 너희들은 지금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심판이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한 말 자기가 한 말로 너는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말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말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어떤 말이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하면 그게 심판이란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 말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판단은 말을 보시는 거예요 말 그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진리고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오직 그것만 우리에게 있어야 가인에서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축하 지어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